먼저 소개부터 부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DJD요씨입니다. 예. 지금 막 무대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감정이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좋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되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아,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아쉬운 분은 없어요? 뭐, 일단은 저희가 좀 영어가 짧다는 게 아쉽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잘하고 싶었는데. 타바스코 음악. 아우,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예, 뭐, 예, 예, 감사합니다. 땡큐! 되게 억지로 잘 웃는다. 괜찮은 리액션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세요?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그렇군요. 예, 하늘이 형은 그... 예, 근근히 먹고 살고요. 저도... 저는 간간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예, 방송하면서... 예. 미국에서 계시는 동안 꼭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 아이템은 없으세요? 하하... 왜요? 저 사실 온 지 지금 이틀째인데요. 스테이크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 어떡해요. 하늘에서 말하는 그... 큰 티본 스테이크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 티본 스테이크. 한국에서는 티본 스테이크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햄버거도 못 먹었어. 아, 어떡해요. 시간 없으세요? 예? 시간이 없어서요? 아, 시간이 많아요. 근데 어딘지... 어디서 그게 어디서... 인앤아웃도 꼭 가야 되겠어요. 아, 인앤아웃도 햄버거 맛있잖아요. 아, 인앤아웃도... 오, 예. 계속 계시는 동안 꼭 여길 가야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 뭐... 진짜 마음 같아서는 라스베가스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게 이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저 꼭 딸 자신 있거든요. 흐흐흐흐. 일치는 않을 거 같아요. 저는 신정환처럼 안 될 자신 있어요. 야, 으! 예에에. 예에에. 훠 흐흐흐흐흒. 아, 하. exempt. 아이고. 아,ِ고. 어떡해. 누가 날 때려줬어요 했었어엌. 예에에에! 어, 지금 한국에서는 힙합 씬이... 미래를 보면 힙합 씬이 이렇게 돼버릴 거라... 뭐,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뭐... 갑자기, 갑자기... 심각하다니. 여지가 힘들어요. 힙합 씬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포매들은 막 펍 뮤직 그런 뮤직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요즘 아이돌이 너무 이렇게 판을 치다 대세. 드디어 저희도 아이돌인데요. 아 그럼요. 저희는 슈퍼 아이돌이죠. 슈퍼 아이돌. 저는 교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항상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